안녕하세요 홍월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그 습격 이야 건물이랑 fib 건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영상인데 이게 안되네요 이 차량은 도주용 차량 사용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 차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려주실래요? 감사합니다 자 이 차량은 도주용 차량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숨겨야 되겠어요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되냐 어디로 가야 하느냐 그렇다고 하느냐 fib 건물과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조금은 가까운 곳에다가 해야겠죠 자 어디로 가야 하느냐 어디로 가쥐 정말 모르겠어 아예 자 이쪽으로 갈까요 뭐 여기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뭐? 뭐 뭐 뭐 뭐? 조롬이 지금 됐! 아 망을 가져갔다 형 쏘지마! 이거 습격할 때 필요한 거란 말이야 나یں 이런거 밤납 파일리 이유가 있나 내가 가져와야지 뭐 내가 잡아줬는데 뭐 내가 잡아줬고 이건 이제 내 돈이고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주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ture 오빛 нова 뒤가 안보이잖아 뒤가 안보여 자, 전진하겠습니다 좋았어, 여기다가 전화를 아이 너무 가깝다, 아이 진짜 아, 정보국이랑 좀 가깝다네요? 자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멀리 가야겠죠 뭐 그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자, 이쪽 주차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데다가 신청을, 주차를 해줘야죠 레스터, 레스터, 레스터 오즈 위치 저장, 감사합니다 야, 여기야 에이, 레스터, 그 차량은 그 차량은 어디에 필요해 알아요, 위치해 주시기 리틀 소울 리틀 소울, 와, 아름 좋다 리틀 소울 자, 이제 필요한 거는 제가 분명히 그... 어... 잠입해서 청소부로 잔입한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음으로 필요한 거는 바로 911 긴급 서비스 안녕하세요, 911 위치에 필요한 건가요? 어, 여기는요 어... AII 건물인데요 불났어요 소방서 좀... 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생겼어 어메이지 빌딩 건물이다 AII 건물 맞나? 음... 아, 저게 AII 건물이고 AII 건물이구나 그럼 이건 뭐지? 이게 뭐야 이게 그 은행인가? 그럼 메이저 빌딩은 여기잖아 여기 은행 아니었어? 뭐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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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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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온다 소방차 어디로 오느냐 소방차 아유 좋아 아이고... 아이고... 소방... 대원... 대원... 님? 소방대원님? 어... 잠시 차 좀 빌려갈게요 내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죠 감사합니다 드디어 소방차를 얻었네요 소방차를 얻었으니까 자... 이렇게 쉽게 얻으면은 5분짜리 영상이네 어쩔 수 없다 이거 두 개로 올려야겠다 습격하고 났어 올리는 걸로 우 junge 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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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허 언제 도망갈 수 있지? 언제 어디로 가야 되지? 문제 있는데 어떻게 가지? UH!! 오! 감사합니다 아우 경찰아저씨.. 바로 앞에 있어주셨는데요 나를 못 앓아버네요 아유,냄 nutrienne 죄송합니다 다신 욕 안 하겠습니다 아 여기다가 놓으면 되는구나 오우 fractbag 감사합니다 apart 아 그런데 대형 차량 운전하기 힘들다 현실에선 내가 대형 면허를 따야된다고 하냐 아이고 참 지금 운전도 안해봤는데 지금 대형 운동까지 안하는지요? 여기서 한번 해봐야지 내리십시오 내리그죠 내리우면 자씨 임무수 성공 서방전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했으면 전화가 전화를 거네요 여러분icy 오케이 자 이제 여기서 습격을 하는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이 습격하는 영상 뭐 이건 좀 짧.. insanely요 네 영상이 좀 bl 큰 일망 처럼은 다음 영상 여기서 뭐라고 해야 되지? 다음에 이 영상 다음에는 뭐 이런 같이 올릴게요 올라가면은 30분 뒤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0시에 올라가고 그거는 10시 30분에 올라가니까 30분 뒤에 봬요 그러면은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